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인데 저는 2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하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요하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이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가싸오나 감히 죽게 아래나이다 의인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래여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기가 없어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죽게 아래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요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 할 때는 만나서 따뜻한 말로 격려를 해주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때로는 재정적으로 힘들어 할 때 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몰래 물질로도 섬기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중요하며 아주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그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저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이것은 늘 숙제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같은 질문을 두고 여러 번에 걸쳐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순히 묻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애타게 간청하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말하면 기도의 본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는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애타게 부르짖었던 기도입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야, 좀 그만 좀 해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화 한 번 내시지 않고 그걸 또 다 받아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아브라함이 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올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의 본문이 성경 정반에 걸쳐서 가장 간절하며 끈질기고 또한 인간미가 넘치는 사랑의 중복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읽은 본문은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만 18장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혈통,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동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이 두 사건을 단순히 보자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되어서 이 둘 사이에는 관계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삭과 소동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삭의 계보, 혈통을 통해서 그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소동과 고모라와 같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미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에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Abraham remained, 남아있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Standing before the Lord, 여호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찰나의 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서로 마주보고 가만히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할지 알고 계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그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행동을 취했느냐 23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은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려고 나아갔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기 전에 아브라함이었을 때 12장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아내의 사례를 자신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변명했을 때는 같은 남자로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또는 위치적으로 내 몸만 상대방 앞에 서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다라는 그 단어 안에는 경배하다 그리고 함께 묻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나아갔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하나님께 가까이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러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24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처음부터 대뜸 의인 50명이라는 숫자를 언급합니다 그 당시에 소돔성의 인구가 전체 인구가 얼마인지 저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시 소돔을 택했던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고향 땅을 떠날 때 로시 아브라함을 따라 함께 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로시 서로를 떠나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등지게 되었던 이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던 가축들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풀을 먹일 공간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됐죠 자기 양들을 먼저 먹이려고 즉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아졌던 것이 그들이 헤어지게 되었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때 로스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좋았던 동쪽 편 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 소돔까지 결국 오게 된 것이죠 그곳은 땅이 비옥하고 평지에 위치한 아주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성이었습니다 땅값이 비싸고 뷰가 아주 좋아서 돈이 될 만하다 싶은 곳이라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지금의 시드니처럼요 그것을 감안할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한 50명이라는 숫자는 그 성의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는 지극히 적은 수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죄악이 넘쳐나는 소돔과 고모로성을 바로 멸하지 않으시고 의인이 10명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성 전체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거듭된 간청을 망설임 없이 수락하여 주신 것이죠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지으신 인간들을 멸망시키기보다는 회개시켜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죄악이 너무나 극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을 멸망시키시려고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7일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계획을 신이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자비와 극률이 역임에서 나오는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인간들이 죄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지만 아브라함은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죄인들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의 신앙은 성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정제하지 않고 사랑으로 국률이 여기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오늘 저희는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열이 전부라면 그 열 가지의 기도 제목 가운데 과연 몇 가지가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이기적이죠 오로지 나, 나 그리고 나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 그 기도 제목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는 각자 신에게 이러한 기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가정 아무 사고 없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은 누구나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기도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다른 이들을 보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네가 틀렸어 네가 잘못된 거야 라며 정지하며 손가락질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네가 하고 있는 게 틀렸으니까 네가 죄를 짓고 있는 거야라고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진 않더라도 내 마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심판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자신이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속으로 기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그들의 죄악을 보고 그들을 정죄하지도 손가락질하지도 그리고 자신이 심판당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곧 있으면 멸망될 처지에 있는 그 죄인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속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며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선지자 요나와는 대조적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닌의 회성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요나가 지목된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자신들을 맨날 괴롭히던 그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하신 회개의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어요 수시로 자기를 괴롭히는 그들이 뭐가 그렇게 이뻐 보였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결국은 회개의 메시지를 그 성에 전했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쩌면 그 나라가 하나님께 벌을 받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서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이누해성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는 차원을 넘어서 구경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나의 기도가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내 마음은 아직 누군가를 용서할 마음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뉴스를 보다가 스포츠 관련 뉴스였는데요 야구 경기 도중에 큰 싸움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기사거리지만 그냥 그래르니 하고 넘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하고 한화의 경기 중에 일어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산 하면 롯데 그리고 대구 하면 삼성 제가 대구 출신이라서 삼성이라는 팀을 응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용인 즉슨 타자가 공을 치기 위해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그 공이 타자의 몸을 살짝 스쳐갔어요 타자는 순간 위협감을 느끼고 화가 난 눈빛으로 투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투수는 야 이거 뭐 세게 맞은 것도 아닌데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라며 그런 눈빛으로 타자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양 팀 간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느냐? 아직 아닙니다 이 일은 일을 잃고 나서 바로 다음 타자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 타자는 흑인 용병 선수였고 몸이 아주 권장하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선수였습니다 관중들과 양 팀 선수들이 그들의 시선이 타석으로 모아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들 조마조마하게 숨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투수가 드디어 공을 던졌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상상이 가시죠 그 공이 다시 한번 타자의 몸으로 향하더니 그만 세게 맞고 말았어요 타자가 바로 배트를 땅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투수에게 달려가는 그 순간에 그 타자보다 더 빨리 마운드 위로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 팀의 동료 선수들이었습니다 그 동료들은 자기가 공을 맞은 것도 아닌데 더 화가 나서 상대편 선수들을 향해서 주먹을 날리고 막 엉겨붙어가지고 땅에 막 뒹굴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일어난 야구 경기 중에 가장 큰 난투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작 공을 맞았던 그 타자와 그 공을 던졌던 당사자들 투수는 오히려 뒤로 밀려나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만히 있어도 동료들이 먼저 싸우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고 야구의 전문용어로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구장 안에 선수들과 코치들이 앉아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덕아웃이라고 합니다 그 덕아웃을 보면 벤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벤치를 완전히 비운다, 클리어한다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선수들이 벤치를 박차고 그 자리를 비운다는 얘기입니다 스포츠 관리상 누군가가 그 자리에 만약에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팀이 아니라고 간주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자리를 비워서 다들 어디로 달려가느냐 바로 그 싸움의 현장에 사고 당사자들보다 더 먼저 더 빨리 내가 맞은 것처럼 화가 나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 장면을 본 순간 제 머릿속에 오늘 이 본문이 다시 한번 상기되었습니다 비록 스포츠 경기에서도 서로 같은 팀의 동료가 싸우게 되면 그 동료가 나와 친하든 친하지 않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일인 것처럼 나서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팀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대시는 한 몸입니다 여기 있는 모두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할 것 없이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정작 내 형제들이 지금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싸움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대신 싸워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수들처럼 주먹이나 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로서 싸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 형제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는 그 벤치에 남아서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50명, 45명, 40명, 그리고 30명, 주님 20명만, 그리고 10명만 이 본문은 의인이 몇 명이냐에 대한 숫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살려보려고 애타게 부르짖었던 아브라함의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그 사람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죄인이지만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려주실 것을 부탁하는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률과 자비심은 성숙한 신앙인의 열매이자 특징입니다 즉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성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티끌같이 낮춘 겸손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이나 죄와 같은 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본문이 있죠 바로 창세기 2장에서의 아담을 만드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요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영어로 다시 한번 볼게요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지에서 시작해서 한 줌의 재로 사라지고 마는 인생에 대해서 철저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온 곳과 가야 할 곳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지으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진정한 겸손함이란 것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겸손함입니다 그러한 겸손함이 있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죠 인생을 보는 눈이 세상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악착같이 여기서 잘 살려고 발버둥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퀴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맨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말만 하지 아브라함과 같은 겸손함을 가진 모습이 우리의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뜻만을 관철시키려는 나의 기도 내 목적만을 이루려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의 기도는 타락한 죄인들의 영혼까지 진정으로 사랑한 끈질긴 애원의 기도였습니다 소도민을 가리키는 용어가 영어에서는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색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호모섹슈얼리티를 얘기합니다 도시 이름 자체가 호모섹슈얼리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죄악이 심각했는지를 한눈에 알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즘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소돔은 재앙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기 위한 변하지 않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브라함은 믿음과 겸손함으로 자신의 친척 롯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호소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속에서도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문제를 친히 입 밖에 내셨고 그리고 22절에 아브라함의 그 탄원을 기다리셨으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문제를 종교시킬 시점을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셨다는 점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중보자로서의 역할, 아브라함의 자세는 명백히 사랑과 공의에 입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조카 롯의 구원에 관심이 기울이는 차원을 넘어서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세상의 중보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피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소돔성의 멸망 원인이 너무나 퍼져있던 죄악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의인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던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주변의 타락을 걱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의롭지 못함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 열 명 중에 한 사람인가 의인과 노력이라는 두 단어의 상관성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는 열 명의 의인을 찾고 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의인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의인처럼 살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영어로 짧게 읽겠습니다 Father, forgive them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겼습니다 주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간청하며 강구했던 그 끈질긴 기도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나는 나만을 위한 나 중심적인 기도로 가득 찬 기도만을 내 입에 달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제는 그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내 이웃을 위한 기도가 내 입술에서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단 한 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내 이웃을 위해 기도가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앵크리스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